오늘 4월 1일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규모 2.5진원의 깊이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지진학자들이 우려를 하던 상황 하에서 현재 저녁 6시 45까지 아직 아무런 지진이 일본 열도 전체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최근 규수지역의 지진을 고려해보고 우가사와 라제도에서 규모 우이상의 강진이 3번 연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과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도 오늘 4월 1일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4월 1일 오전 7시 이후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추가적인 군발 지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 열도 어디에서도 아무런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현재의 패턴으로 봐서는 일본 가고시마현 남부해역에서 규모 6.0정도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부해역이면 아무래도 도카라 열도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고 지진이 멈추어 있는 것이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가고시마현 도시마무라 도카라 열도 북은 아쿠세키지마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도카라 열도 인근 해저 화산 지역에서의 열수 활동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과거의 데이터를 고려해보면 야만아시온 동부와 와카야 마현 남부의 지진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또다시 후지산 붕괴 가능성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반복의 반복입니다. 지진과 화산이 지역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설마 과거의 데이터처럼 야만아시온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후지산이 또다시 붕괴 위험으로 갈 경우에는 최근 오가사와 라제도 이지제도 시조 카현의 수루감한 치바현 이바라 카현의 연속 지진으로 일본 수도권이 위협받는 상황하에서 수루가 트로프와 사가미 트로프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 야만아시온의 지진으로 후지산 대폭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